2019년 단독평선마스제에 왔습니다. 왜냐면 한 번씩 틈틈이 오는 중이에요. 저희 동네에서 여기는 축제여가지고 친구를 많이 좋아하는 축제입니다. 노래 캐릭터가 바뀌었어요. 맞게 잘asında요. 구멍이 접으시고 이제 너무 멋있어요. 이제 오늘 조금이 사람들이거든요. 오늘 시기 때문에 저녁 없기를 알 수 있는걸들이 뭔가 귀엽고 연장 요리에 컵을оме이 한번 찍어보았고 도둑을 많이 찍어서 점점의 부분도 잘 어울려요.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손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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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